행정안전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내년 8월까지 세종시로 이전합니다. 행정안전부가 인터넷 홈페이지 전자공청회에 공개한 중앙행정기관 이전계획 변경안에 따르면 두 정부 부처는 2019년 8월까지 세종시로 옮기돼 정부 세종청사가 신축되는 2021년 전까지는 민간건물을 빌려 쓰는 방안이 추진됩니다. 행안부는 행복도시법 개정에 따라 이전 제외기관에 빠진 취지와 기관 간 업무 연계성 등을 고려해 세종시행이 결정됐습니다. 과기부는 수도권 과밀 해소를 꾀하는 행복도시법의 취지와 유관기관 간 업무 연계성, 2005년 옛 과학기술부, 정보통신부가 이전 대상이었던 점 등을 고려해 세종시로 가게 됐습니다.